자 27번 할 차례죠? 27번 이런 거 들으러 또 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일체가 텅 비어서 여기서부터 일반인들이 저항합니다. 뭐가 비었냐? 이게 우리가 모여서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도 다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들이에요. 사이비 교단 아니냐 할 수 있어요. 일체가 텅 비어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또라이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심상치 않은 말들이에요. 일체가 텅 비어서 수긍이 되세요? 어렵죠 사실. 에고는 어려워하는 얘기예요. 에고는. 뭐가 텅 비어요? 지금 하루하루 이 나를 재우는 이 현실에 힘든데. 근데 이게 일체가 텅 비었다고 하느냐.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경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게 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지를 빨리 캐치를 못하면 논리에 같이 호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점만 고집하다가는 이런 경전을 하나도 못 읽습니다. 지금 아 어떤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빨리 빨리 경전 저자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 경전들을 읽어낼 수 있는데 고전들이 그래요. 고전들이. 그래서 이게 한문 번역 잘한다고 영어 번역 잘한다고 독일어 번역 잘한다고 고전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정확한 번역이 나오는데 저자의 시각에 공감을 못 해버리면 꼭 오역이 나옵니다. 단어는 그럴싸. 특히 한문은 이 글자가 이게 한자는요. 해석의 요지가 너무 크죠. 표의문자잖아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자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거의 노자의 시각을 이해해야 돼요. 꿰뚫어 봐야 돼요. 노자 수준이 되지 않으면 사실 올바른 해석이 나오기 힘든 게 동양고전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인돈말이 중국말로 한번 번역됐다가 다시 중국말로 번역할 때 또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인돈말 그대로 보면 차라리 낫겠죠. 중국 문자로 한자로 번역됐다가 다시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번역된 걸 다시 가져다가 다시 풀어서 보려니까 지금 산스크리트어로 사실 보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제가 산스크리트어본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해서 계속 화음경 예전에 10지품 할 때는요. 산스크리트어 번역하고 다 대조해서 한 겁니다. 그때 제가 화음경 강의 시작에서 좀 지나니까 한 몇 달 됐나? 그 전재성 박사님이 산스크리트어 화음경 10지품 그것도 오리지널 화음경에서 10지경을 번역해 주셨어요. 두께 이만해져요. 강의 때 소개도 해드렸어요. 그 번역서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역의 특징과 산스크리트어도 직역의 특징이 있어요. 또 맛이 다른데 서로 또 참고하면 훨씬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게 한문으로 엄청 축약돼 버린 거예요. 산스크리트 한 문장이 한문으로 번역될 때 확 축약돼서 번역됩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화음경 10지품하고 입법계품 외에는 지금 원전이 발견되지 않고 있긴 해요.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원활하지는 않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최대한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일지보사를 다루는 화음경의 시각을 제가 이제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입장에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화음경 10지품을 제가 또 번역해서 한문을 번역해서 책으로 낸 사람이니까 화음경의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일지보살에 대한 화음경의 입장도 알기 때문에 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을 모르면요. 시각을 모르면 이거 한문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일체가 텅 비어있다. 제가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일체가 결국 뭡니까? 한마음의 작용입니다. 화음경에서는. 일체는 한마음의 작용이고 그 한마음은 뭐예요? 공이요. 공이면서 동시에 불공입니다. 공하다는 건 텅 비어있다는 거고 불공하다는 건 이 안에 육바람이 갖춰져 있다. 공덕이 갖춰져 있다. 공덕이 있으니까 불공, 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 입장도 똑같아요. 화음경 입장과 같아요. 우리 참마음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아요. 텅 비어있으면서 알아차리고 텅 비어있으면서 육바람이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텅 비어있으면서 일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할 때 일체는 마음작용이다. 그러면 이 마음은요. 참날까요? 애고일까요? 일체는 한마음이 만든다 그랬어요. 일체는 한마음, 화음경에서는. 일체는 마음이 만든다 했을 때 이 마음, 한마음은 참날까요? 애고일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둘 다 있어요. 자, 참나가 만든다는 말이 본체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뭐가 만들어내죠? 애고의 마음이죠. 지금 생각감정우감이 일체는 마음이 만든다 그랬을 때 생각감정우감도 마음이라는 소리다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보는 이 펜도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든 주체는 근원은 참나겠지만 결국 그 현상적으로는 뭐예요? 다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감정우감 참나가 다 들어가요. 일체 유심조 하는 말에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참나가 만들었다. 그런데 참나가 공하니까 일체, 생각감정우감은 다 뭐예요? 사실은 공이다라는 시각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이게 공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파고들어가고 이게 뭐의 작용이에요? 참나의 작용이다.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뭐로 만들어졌냐?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마음이 본래요. 마음의 본원이. 한마음의 본체죠. 이것도 한마음입니다. 애고의 세계도. 애고의 세계도 한마음이에요. 이거 작용이라서 그렇지. 둘을 나누지 마세요. 구별은 하되 완전히 다른 거로 보시면 안 돼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항상. 그래서 일체는 공인 거예요. 일체는 만법.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자성, 법칙을 갖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 펜은 펜의 자성. 종이는 종이의 자성. 그렇죠? 천은 이 천의 자성. 요거. 화이트보드는 화이트보드의 자성. 다 달라요. 딱딱함, 부드러움. 다 달라요. 지수와 풍이 어떻게 모여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서로 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 만법이 그러니까 이 온갖 만가지만이 아니에요. 모든 법이 결국은 다 공의 작용이다. 이 측면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 못하는 분이. 공하다고요. 자, 보세요. 이랬도 공해요. 이해되세요?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사한테 가서. 야, 이게 공이냐? 잘 아네. 이 말도 맞아요. 이 말도 맞고 공하다도 맞아요. 재밌죠? 재미없죠? 어떤 측면에서 재미없죠? 참 한 가지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과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문과의 세계를 어려워합니다. 저 자식들은 머릿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전이 그래요. 어제 분명히 공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왜 공이래요? 공의 시각에서 보면 공이요? 불공의 시각에서 보면 불공입니다. 말 맞죠? 맞는데 또 짜증 날 수 있죠. 그 애고의 짜증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다 보실 줄 알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주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딱 그런 우리 거친 물질의 세계처럼 이렇게 딱 분별이 쉬우면 좋은데 안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입체적으로 그 진리를 이해하려면 수많은 시각에서 이것도 자명, 이것도 자명한 자명한 수많은 시각을 찾아내서 그거를 그게 모일 때 입체적인 그 실체가 진리의 무형의 진리지만 입체적인데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요. 그런데 한 면만 알고 있으면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요. 왜곡돼요. 부분 진리에 빠져요. 부분 진리에 빠지기 싫으면 이 시각 이렇게 보는 가로로 보는 시각, 세로로 보는 시각 전후로, 좌우로, 상하로 우리가 아는 육면체만 해도 세 차원에서 봐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측면에서 봐줘야 입체로 보입니다. 그게 서로 충돌나면서 자명한 것이 더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난 자명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 속에 담긴 자명이라는 것은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주장과 변증법이죠. 충돌시켜가지고 살아남는 자명이라는 건 더 드러나는 자명이라는 것은 정반합을 통해 살아남는 자명이죠. 끝없는 정반합 과정을 거쳐서 더 자명한 것, 더 자명한 것, 더 입체적인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부분 진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공하다는 것 하나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을요. 여러분한테 못된 짓 하고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공하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도 가면 못된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화내고 하나만 아는 거예요. 자, 가난한 이에게 베풀면 복을 받는다. 딱 하나만 알아요. 그래서 너 나한테 베풀어라. 아쉬운 소리에서 베풀어 줬더니 뭐라 그래요? 너 내 덕에 공덕사원인 줄 알아? 고마웠다는 말 안 하고 간대요. 이런 일 겪은 분들 많다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근데 하나만 알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 말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 말도 맞네. 입체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데 어디서 찜찜한지를 못 찾아내는 게 무형인데 입체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그러니까 어느 한 면만 보면 이게 전체가 안 보여요. 입체를 평면적으로 보고 있으면 더더구나 왜곡돼요. 또 뭐가 중한지 뭐가 가벼운지 이게 왜곡돼서 보여요. 평면에서 보면. 입체를 평면으로 본다는 거는 3차원을 2차원에서 본다는 건 얼마나 왜곡돼 있겠어요. 그런 진리들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일체는 공하다 그럴 때 당혹해하지 마시고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공하다 해야 이 문장을 같이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어쩌겠어요. 저는 불교 볼 때는요. 불교식으로 맞춰서 보겠죠. 다. 불교 저자들의 입장을 아니까 불교 논리로 읽어요. 재밌다. 일체는 공하다. 환희가 온다 하다가 저녁에 유교책 봐야지 딱 보면 다시 맞춥니다. 오로지 이니지로만 풀거든요. 구공의 시각으로만 봐요. 그럼 불교를 볼 때는 법공의 시각을 많이 강조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시각을 계속 바꿔주지 않으면 경전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도 없고 유불선 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성경 번역해야지 하고 성경 펍니다. 그럼 또 바꿔야 돼요. 이제 성령 위주로 다 바꿔야 돼요. 저는 이 짓이 날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짓을. 오늘 이거 강의하고 이제 또 집에 가면 다음 주에 또 요한복음 강의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큰 무리가 없이 5분 정도 몰라 하고 바로 들어가면 다 또 세팅이 빨리 돼요. 왜? 하도 하던 짓이니까. 처음엔 저항이 심했죠. 저도. 근데 하도 하던 짓이니까 바로바로 조정이 가능해요. 지금 이제 뭐 해야 돼? 기독교로. 기독교로. 신나서 또 성령 지상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풀어요. 그러다가 불교책 보면 바로 바꿔서. 이게 가능한 건요. 그들의 시각을 그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해 봤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자명하다라는 걸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시각만 고집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확인이 안 되고 거부감만 생겨가지고 일체가 텅 비어 아유 이래서 싫다니까 하고 탁탁 화원경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일체가 텅 비어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되 일체가 텅 비어 있어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자 이 소리는 또 뭘까요? 일체 마음법이 분명히 제가 아까 자성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각각의 자성이 있잖아요. 지수화풍 간단하게요. 지수화풍 자성이 없을까요? 땅하고 땅은 땅은 무거운 성질이고 풍은 가벼운 성질이고 물은 차가운 성질이고 불은 뜨거운 성질이고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데 이 성질들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만물을 이룬다. 이게 지수화풍 사원소설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이 네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 동양에서 오행 가지고 할 때 인도나 서양은 사원소설, 사대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요. 땅은 응집되어 있는 게 땅이죠. 응집성 물은 습윤성 습기 있는 모습 불은 열성 뜨거운 모습 뜨거운 성질 풍은 유동성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 이 성질들을 가지고 만물을 분석해요. 우리 몸도 분석하고 우주도 분석해서 사원소설로 우주를 다 해석해요. 서양의 신비학은 지금까지도 사원소로 다 풉니다. 우주만물을 우리 오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으로 각각의 좌성이 있는데 지수화풍은 이거는 다 해서 색수상행식 중에 색이에요. 그러면 또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수 느낌 느끼는 거 상 생각하는 거 이리저리 행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의지를 내는 거예요. 식 모든 것을 정확히 식별하는 거 이 작용이 또 네 가지가 이게 뭡니까? 이거는 개념으로만 구별되지 형체로는 없죠. 이것도 들어가 보면 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수화풍 마음도 지수화풍 물질도 지수화풍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색 그러면 이건 물질현상 이건 정신현상에서 심신을 다 아울러요. 그래서 몸뚱이 마음 그래서 인간의 심신 그거를 다 해서 뭐예요? 이게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오온이면 끝나요. 오온 하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지수화풍과 지수화풍 이거 한번 보실래요? 느낌은요. 물작용입니다. 이 모든 것에 토대가 되는 의식 의식작용은 이거는 지 견고한 토대입니다. 생각은요. 생각과 의지 의지는 더 타오르는 불과 같고 열정적인 거죠. 의지는 생각은요. 이런저런 생각은 가벼운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자리도 지수화풍으로 다 나뉘죠. 여러분 별자리 열두 별자리인데 그룹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세 개씩 하면 네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성질 물 물자리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특징들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땅의 별자리들은요. 땅의 별자리들은 고정성 땅처럼 뭔가 고정적이다. 토대가 되는 측면이고 바람의 별자리들은 생각만 많고 가볍다. 경박하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많다. 좋게 말하면 부정적으로는 경박하다. 아까 이 얘기하더니 금방 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아이디어에 신나 있어요. 자 열정적이다. 의지력이 훌륭합니다. 불자리들은 타오릅니다. 쉽게 타오릅니다. 또 쉽게 꺼집니다. 불이 오래 못가요. 오늘 불자리랑 같이 흥분했다가 내일 만나면 어제인 일을 왜 꺼내냐고 불하고 바람하고 둘이 서로 놀면 난리 나요. 아이디어 폭주입니다. 왜? 바람은 주로 아이디어만 내는데 불은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지를 수도 있어요. 둘이 막 하자 지르자 하자 지르자 하면 뭔가 일이 납니다. 그때 토자리 물자리와 토자리들은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둘이 지금 일을 키우고 있거든요. 물자리들은 항상 감수성과 물이 잘 흐르듯이 일이 잘 흐르게 잘하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토자리 이 넷이 만나면 뭔가 마무리 만들어집니다. 인간과 인간들 저는 늘 사람들 경영하고 할 때 참고합니다. 저런 별자리 별자리 개개인 개개 별자리의 속성보다 지수화풍의 큰 흐름을 봅니다. 그러면 한 조직이 저게 좀 맞아야 안정돼요. 왜냐 그러면 바람자리가 바람잡아요. 그러면 불자리가 흥분해요. 질러요. 그럼 물자리가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하자 하고 일을 진행시켜요. 토자리가 굳건히 지킵니다. 절대로 이 일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점은 답답이고 토자리가 좋은 점은 굳건하게 지키는 우직하게 지키는 물자리들은 안 좋으면 잠수타는 거죠. 감정적인 침잠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은 증명은 감수성으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이해한다는 단점이 또 뭐예요? 결정을 또 잘 못 안줘. 왜? 다 이해가 되니까. 이놈도 이해가 되고 저놈도 이해가 되면 이 친구한테 가서 난 저 친구도 이해해야 돼. 그래서 또 욕먹고 저쪽 가서 난 저 친구도 꼭 욕할 수 없다고 봐. 그래서 또 욕먹고 다 이해가 되니까. 둘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 또 난감하잖아요. 감수성이 있다는 건 또 이런 부작용이 이거 에너지로 구별되죠. 지수화풍은요. 참나까지 들어가요. 참나 안에도 지수화풍이 있어요. 왜? 그게 육바람 1이고 오행이에요. 그걸 참나 안에 있는 지수화풍을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 태극기 건공감미가 건공감미가 뭐예요?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국기를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분명히 진도를 시작했는데도 멀리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자 지금 태극기는 여기가 리인가요? 이거 맞나요? 저는 제식의 태극기를 고집해서 현행 태극기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여기 건이 뭐죠? 풍 이거는요. 지 이건 수 이건요. 화 우리나라 태극기는요. 참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느님을 그려놓고 하느님 안에 있는 뭘 그려놨어요? 이건 선천팔계예요. 후천팔계는 이렇게 안 그립니다. 선천팔계라는 게 제가 말한 근본원리예요. 근본원리를 그려놨어요. 우리나라 국기는 참나와 근본원리를 그려는 거예요. 근본원리가 현상에서 작용하면 후천팔계가 되는데 후천팔계는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고 나무가 이쪽에 쇠가 이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토가 지켜요. 그래서 후천팔계는 오행이 됩니다. 토를 바탕으로 해서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물의 양기운이 솟구치는 게 나무고 불이 식어서 하강하는 게 쪼그라드는 게 쇠예요. 이렇게 해서 선천팔계 후천팔계 지수화풍으로 얘기하면 여기 선천 지수화풍 후천 지수화풍 후천 지수화풍으로 보면요. 여기가 화가 위에 오고 수가 아래에 오고 이쪽이 나무니까 이게 풍에 해당돼요. 바람 여기에 쇠에 해당되니까 땅에 해당돼서 화 수 풍 지 이렇게 그리면요. 후천 지수화풍입니다. 저건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선천 지수화풍 후천 지수화풍이 원래 없는 말인데 제가 서양신비학까지 공부를 해봤더니 서양신비학에서도 이 두 개의 지수화풍설을 쓰고 있어요. 풍이 위에 있는 지수화풍설과 화가 제일 위에 오는 지수화풍설 두 개를 써요. 자기들도 감각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선후천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선천사상 후천사상 동양의 사상설이 저기 인도나 서양의 지수화풍설 사대서라고 똑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건공감리 중심으로 보는 통하는 게 있어요. 둘이 통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저거 다 불공이에요. 참나 안에 저런 진리가 꽉 차있대요. 재밌죠. 참나 안에 저런 자성의 진리가 꽉 차 있어요. 그게 표현된 게 현상계 지수화풍이고 우리 마음의 지수화풍이에요. 그리고 참나 안에도 저렇게 지수화풍이 이미 들어있어요. 태극기는요. 참나 안에 들어있는 지수화풍을 그려놓은 거예요. 부호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독특한 인연이에요. 그 복귀 씨가 팔괴를 그었다 하고 예전에 내려오는데 실제 팔괴를 그었거나 안 그었건 간에 복귀 씨는 동이족의 단군입니다. 동이족 군장으로 인해서 팔괴가 시작됐다라고 역철학이 시작됐다라고 중국도 주장한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했냐. 복귀 씨가 처음 이렇게 팔괴를 그었다. 공자님 제자들이 주역 밑 뒤에다가 그 개사전이나 이런게 붙여놓을 때 그렇게 개사전 설계전 이렇게 붙일 때 복귀 씨가 역을 만든 가장 시조인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럼 공자님 쪽에서 한 거예요. 그 공자님 계열이 은나라 계열이기 때문에 은나라 동이족이거든요. 동이족에서 역의 시조를 본 거예요. 자기들은 역을 여기서 가져왔다. 그런데 그 국기가 신기하게 중국은 태극기를 안 썼는데 국기를 만들 때 우리는 태극기 우리가 차지했죠. 중국에서 기분 나빠합니다. 태극을 왜 한국이 가져갔냐고 그럼 너네 복귀 씨가 누구냐 이렇게 나가야 돼. 지들이 써놓은 거니까 니네들이 쓴 복귀 씨가 누구냐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인연이 참 깊은 거예요. 일본은 보세요. 빨간 점 하나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쉽지 않나요? 아쉬우니까 자꾸 뻗쳐나가게 하려고 자꾸 우길승천기를 그르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태극 안에 근본원리 우주를 창조하는 원리가 이렇게 들어있다까지 국기에다 다 그려놨어요.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학적으로 아주 심오한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그냥 일본은 그냥 태양을 의미하잖아요. 태양도 원래 이 참나를 상징하는 유형의 물건이죠. 유형의 하나님 그래요. 전 세계 철학에서 태양을 유형의 하느님으로 봐요. 우리 천부경에도 태양처럼 광명하다 우리 참나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태양은 유형의 상징물이고 우리나라 국기는 본체를 그려놨다고요. 태극을 그려놓고 음양의 원리로 우주마물이 나왔는데 그 음양의 원리 안에 건공감리라고 하는 지수화풍의 근본원리가 들어있다 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게 불교 일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이게 출세간의 언어로 새겨져 있는 근본원리를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 본유종자 그럽니다. 종자는 종자인데 본래부터 참나 안에 갖춰져 있던 종자 즉 불공성이에요. 참나는 공하대 텅 비어있때 공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종자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일체가 창조돼 나올 때 본유종자대로 창조됩니다. 이게 더 선천적인 다르마예요. 이 선천적인 다르마로 인해 많은 후천적인 만법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자성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참나 안에도 수많은 다르마가 들어있어요. 지수화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나 상태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지수화풍이 펼쳐지고 오온이 수상행식이 딱 펼쳐집니다. 정확하게 펼쳐져요. 원래 들어있으니까. 근본 원리에서 뻗쳐 나온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보편법칙. 그래서 우리가 시공 안에서도 보편법칙을 통해서 일정한 결이 파악되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다르고 수상행식이 다르다는 건 일반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형이 화학의 세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보편법칙이에요. 과학자들이 접근하는 게 보편법칙이에요. 왜? 개별 사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 본체 본유종자 근본 원리는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참나가 되고 하나님이 돼봐야만 우리 안에서 직관을 통해 드러납니다. 물론 보편법칙과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법칙을 통해 짐작할 수는 있어요. 자 오온을 분석해봤더니 참나 안에 이것들의 원형이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는 있죠. 확인은 그런데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보편법칙의 세계니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추론은 할 수 있지만 확인은요. 본체 이 본유종자는 본체의 참나에 합의되는 명상체험을 통해서 직관할 수 있는 겁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직관의 대상이지.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근본 원리 속에 들어있는 게 겉으로 나와서 보편법칙으로 표현되고 보편법칙이 근본 원리의 자명함의 느낌으로 직관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해 드렸죠. 직관을 하고 분석을 직관한 이 느낌을 말로 분석으로 보편법칙으로 표현해 보고 표현한 만큼 더 직관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더 언어화되고 언어 이전의 느낌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고 다시 그 느낌을 언어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철학하고 있다고요. 육바라밀도 이런 식으로 본위종자의 직관은 어디서 선정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선정이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면 여기 이빠사나죠.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면 이빠사나를 통해 분석되면 여기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직관도 반야의 요소지만 선정에서 오는 게 직관이고 직관을 분석화까지 했을 때 완벽한 이빠사나가 이루어지면서 반야가 성취된다. 반야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직관과 분석으로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좀 간단하게 통합해서 봤어요. 별것도 아닌 문장에서 너무 많이 끌어냈죠? 근데 이 정도 아셔야 이 정도 모르고 이 말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저는 고지 들리지 않아요. 일체가 텅 비어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 이 말 안에는요. 일체가 원래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중에도 근본원리 본유종자가 있으니까 표현된다라는 걸 알되 그러되 일체가 텅 비어 있다는 측면 공의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불공의 측면도 있는데 일체가 텅 비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만법이 만법이 각각 자성은 있더라도 현상적으로는 자성이 있지만 참나 안에서는 공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법에 자성이 없다라는 말도 가능한 겁니다. 자성은 있다라는 말도 자명해요. 분명히 다르니까 본유정자 차원에서 다르니까 없다는 말도 가능한 이유는 본유정자가 낱개로 찢어져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공한 중에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공하다는 측면에 집중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체는 공한 거니까 마음법은 사실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첫째 모두 참나의 작용 이라는 측면에서 이 자체 독자성은 부정될 수 있고요. 펜의 자성 종의의 자성 다릅니다. 이 모두가 참나의 작용 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자성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참나의 근본 원리에서 모두가 참나의 작용 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독자적 자성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 실체가 아니다. 참나의 작용 이니까 더구나 그 참나가 공하다면 이들은 독자적 자성도 없고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게 이 펜이 독자적 자성이 없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고 참나의 근본 원리 우리 태극기에 새겨진 지수화풍의 근본 원리로 인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응집성 딱딱한 부분과 열과 적절한 열 이런 에너지적 요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지수화풍이 적절하게 비율은 다르겠지만 서로 이루어져서 이물건이 나오고 이물건이 그런데 그럼 자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성이 있는데도 왜 없다고 하느냐 참나의 작용이란 측면에서 이 친구들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근본 원리마저 참나의 근본 원리였단 말이에요. 이 펜의 근본 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땐 자성이 확실히 있는 건데 알고 보면 그 펜의 근본 원리라는 것도 뭐예요? 다 뭐예요? 지수화풍의 근본 원리가 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참나의 근본 원리예요. 내 안에 참나가 본체고 이 펜은 작용이니 이 펜이 독자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측면에서는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참나가 공하니 이것도 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를 사실 설명 못하시면 일지보살 힘듭니다. 일지보살 힘듭니다. 이 정도 설명을 못하고 아 그거 공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공하다고 들어가지고 공한지 아는 분 많아요. 불교 메타인제 오류가요.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자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그렇게 대답해야 인정받을 것 같잖아요. 절에서는 여러분 윤회하는 여러분 자아는 존재합니까? 그러면 왠지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죠. 있는 것 같지만 없다고 해야 맞지 않나? 이게 다 정확히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있으면서 없어요. 항상 이 양면을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애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생각, 감정, 오감의 주체죠. 생각, 감정, 오감의 주체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 여러분 자신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이에요. 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만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오늘 생각했던 거 오늘 감정 느꼈던 거 오늘 오감 체험했던 걸 묶어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기능이 없다면 이게 안 묶이겠죠. 자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발이라는 건 묶었다는 거예요. 다른 다발과 분리되게 다른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과 내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은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 따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라벨을 A라고 붙였고 저쪽에는 B라고 붙였어요. 그럼 에고의 에고가 당연히 등장하는 거죠. 이건 내 다발이야. 이건 네 다발이고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에고가 없이 생각, 감정, 오감만 굴러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굴러갈 수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내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다 내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내 거라고 라벨이 붙어있고 이미 내 거라는 의식에 물들어있어요. 모든 생각, 감정, 오감. 나라는 에고성이 없는 생각, 감정, 오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불교 좀 공부해보면요. 너는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 감정, 오감만 존재한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계시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애고를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고의 세계의 모든 게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이고 그 생각, 감정, 오감의 그 묶음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 공하다. 공하다. 그 다발 안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건 자성이 달라서예요. 서로 자성이 달라서. 그런데 왜 자성이 없느냐?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그리고 참나는 본래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공한 거니까. 이렇게 전개를 해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의 차이가 이렇게 하나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환원주의 이렇게 하나로 설명해 보세요. 안 돼요. 철학적 진리는 그렇게 안 돼요. 이 참나 텅 비어 있으면서 보세요. 벌써 모순이에요. 공적 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립니다. 벌써 돌겠죠. 이게 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철학과 수업 받을 때 교수님들이 난감해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고. 특히 동양의 논리가 없다. 왜? 계속 반대되는 소리만 막 묶어놨다. 도란 함이 없으면서 함이 있다. 벌써 봐라 이 동양인들 미개한 거. 함이 없는데 함이 있단다. 전 이런 분한테도 수업 들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 뭐 조용히 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 한 거 해봤자 더 험한 말 듣습니다. 동양에 왜 철학이 없어요. 동양에 무슨 철학이 있어. 그분이 아는 동양 철학은 딱 이거더라고요. 주역 미신 귀신 그게 동양 철학. 철학 없잖아. 이분 상당히 논리적이고 참 서양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몰라요. 동양을 진짜 몰라요. 답답한 거예요. 철학 안에서도 동양 철학은 더 몰립니다. 왜? 동양 철학은 변증법의 달인들이 만든 철학이에요. 말을 해달라고 할 때 한마디로 안 해줍니다. 양쪽을 딱 쳐버려요. 듣는 사람 마음 안에 딱 실상이 잡히면 해줘요. 참나는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 해야 돼요. 벌써 선문답이라니까. 동양 철학은 선문답적이에요. 선문답은 인도에서도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중국과 한국이 일본 동양권에서만 개발된 이유가 이쪽 문화가 변증법의 달인들이 사는 거예요. 동양은 인도 쪽은요. 지저분하게 논리적으로 끌는 걸 좋아하잖아요. 서양도 그래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계단 밟듯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면 이 동양 철학은 안 그래요. 툭툭 쳐줍니다. 동서남북 아니면 남북극 양쪽만 딱 쳐가지고 듣는 사람이 실상을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논노부터 그래요. 군자는 관대하되 엄격하다. 아 뭐예요 갑자기 관대한 건 관대한 거지. 두 개가 다른데 딱 때려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여러분이 찾아내신 홀로그램 같은 거 양쪽에서 빛만 쏴져요.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느끼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에요. 벌써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계산하고 때리는 거예요. 동양 철학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덤덤하게 기계적으로 벽돌 쌓듯이 논리를 쌓아가면서 설명하는 서양 철학 방식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동양 철학은 마음대로 부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과학적이죠. 서양 철학이. 과학에서 철학 보는 거랑 비슷해요. 서양 철학에 동양 철학을 보면 좀 도깨비 노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적 영지 끝났어요. 거기서. 도는 함이 없으면서 못함이 없다. 끝났어요. 어떻게 더 뭘 설명드려요. 그러면 이제 서양 철학 하신 분이 오면 아우 이 동양 비 논리 동양의 논리는 있는가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직접 수업에서도 천대 받고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감히 거기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용히 있자. 학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해봤자 뭐라고 하겠어요. 아예 모르시는 분한테 동양 철학을. 재밌죠? 그런데 제가 알면 알수록 동양 철학이 진짜 재밌다. 짧은 말로 할 말 다 한다. 툭툭 던지는 말. 설명을 해달라고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양 철학이 음양을 자 음양의 조화를 어디서 연구를 더 많이 했을까요. 동양이.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봐도 벽돌 쌓듯이 논리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요. 과학적이에요. 서양은. 철학자들도 과학적이에요. 칸트 책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무형의 진리의 세계를 향해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양에 도달하겠다고 뭘 쌓는 것처럼 되게 답답합니다. 깝깝하고 어렵고 결국 우리는 안 될 거야. 아마 이럽니다. 칸트가. 로고스까지 못 도달할 거야. 그러니까 서양은 뭐로 가요? 철학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종교로 가는 거예요. 믿어버려요. 그냥 하느님이 쏴주세요.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은 이 둘 사이에 있어요.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입니다. 이게 묘미라니까요. 이 두 개를 또 충돌시켜서 그 중간에 뭔가 있는 그게 동양 철학이에요. 그래서 서양은요. 예전에 중세 때 생각해보세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일렬로 쫙 섭니다. 다가갑니다. 동양에서 볼 때는 기거발리기죠. 혼자병법에서 절대 그런 짓은 정말 무모한 짓이라고 이쪽 친다 해놓고 이쪽 치고 막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쳐야 돼요. 사기죠. 다 병법서 보면 사기예요. 갖고 놀아야 돼요. 음양을 갖고 놀아야 돼요. 이게 벌써 차이에요. 기원전에 나온 병법서가 세계적인 병법서가 선자병법인데 왜 먹히냐. 서양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꼭 그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전략을 찾게 되니까 선자병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선자병법은 뭐냐. 음양을 갖고 노는 거예요. 계속 변증법의 달인들이에요. 서양에도 변증법이 있었지만 더 직선적이라면 여기는요. 더 무한한 수를 놓는 겁니다. 서양이 좀 정규군 정규군 가지고 전쟁하는 거라면 동양은 유격전이죠. 게릴라전이 맞아요. 노자가 말하는 게 다 게릴라전이에요. 물처럼 부드럽다가 그런데 그 물이 부드럽지만 돌멩이를 뚫는다. 항상 모순된 얘기를 합니다.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돌을 뚫는다. 그게요. 정규군들은요. 못할 짓을 게릴라들은 한다. 게릴라전을 유격전이라고 합니다. 흐르면서 친다. 물처럼 부드럽다가 모여서 강한 파도가 돼서 딱 때리고 다시 뭐가 돼요? 돌아보면 어떤 놈이 나 때렸으면 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유격전이에요. 게릴라전. 무섭습니다. 그거 이번에 봉호동 전투에 나오잖아요. 어제 농민이었는데 오늘 군인이다. 그런데 내일 다시 농민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베트남전이 힘들었던 게 유격전들 때문에 가려내기가 힘들어요. 누가 군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2의 독립운동. 일제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이게 친일파를 또 청산하고 적패도 청산하고 우리가 다시 제대로 독립하려면요. 온 국민이 독립군, 광복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유격전 개념으로. 제 강의 들으면 보살 돼 있다가. 그렇죠? 아니 또 강의 안 들으면 일반인 같은데. 또 몰래 딱 이게 딱 하나 꽂으면 독립운동가가 돼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몰라 하면 또 접속돼 있고 왔다 갔다 치고 빠지고 게임하듯이 자유자재로 보살이 돼서 양심운동 하시는 분들이 유격전하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유격전 개념을 잘 알면 그게 동양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자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 부드러운 게 더 강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순된 말을 하느냐 그 이치에 맞는 말이라서 그래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진리의 세계. 무형의 진리 세계는요. 직선적인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순된 말 두 개를 때려줘야 그나마 실상에 다가가는 거예요. 돈은 텅 비어있다 하면서 돈은 텅 비어있지 않다라고 해줘야 듣는 사람이 아 그거 합니다. 마음으로만 전수돼요. 이 전심이죠. 아 그거 필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딱 그 전달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나 이런 모든 게 왜 선문답이 발전하냐. 선문답을 포함한 동양의 이런 철학적인 대화는요. 선문답은 원래 장자에서 나온 거예요. 장자에서 끝없이 선문답을 날립니다. 알 수 없는 대화들을 날려요. 근데 그게 딱 특징이 있어요. 탁 그걸 날림으로써 듣는 사람 마음 안에서 도가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에요. 동양 철학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논리 있나 없나가 아니라 그걸 들은 사람 마음 안에서 어떤 진리가 드러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데 서양 철학은 말에서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 지금까지 도달 못했는데요. 서양 철학 그럼 그렇게 말로 다 밝혀내겠다는 서양 철학 지금 어떻게 됐어. 로고스 포기했습니다. 이대야 포기했어요. 그냥 보편 법칙이나 잘하자 하고. 그게 결론이에요. 딱 이거는 실증이잖아요. 결론 어떻게 됐어요. 포기했어요. 그래도 지금 참나 얘기하고 하는 데는 다 동양 쪽입니다. 그래도 인도, 중국, 다 이쪽, 우리 한국, 일본 쪽이 참나나 이런 얘기에 관심 있고 꾸준히 그런 연구해온 기록이 있지. 실적이 있지. 다른 데는요. 포기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거나 또 매달리다 보니까 신앙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신앙을 또 요즘 버리다 보니까 단 알아보고 총체적으로 이런 형의상악의 세계에 대해서 중생들이 내려놓고 있단 말이죠. 포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역으로 뚫고 나가려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언어들이 중요한지 일체는 텅 비어 있어서 불별하는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 알되 이게 벚궁에 보세요. 벚궁은 벌써 벚궁 진리죠. 이거는 일체가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공을 강조했죠. 텅 비어 있다. 그런데 불공은요. 자 불공으로 가면 육바람이 나오죠. 보세요. 바로 그 뒤에 하지만 자비심으로 중생을 염려하여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요즘 이제 글로 공부한 분들이 불교 공부하면 이런 분들 이게 저기 인터넷에 이런 걸로 욕한다니까요. 화원경 미친 듯 텅 비어 있다고 해놓고 또 중생으로 버리지 않는데 하나만 해라 제발 이런 거 제가 봤어요. 진짜로 제가 화원경 저자로서 화원경에 대한 비판에 저도 예민하게 듣는데 이렇게 욕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렇게 설명해야만 이해가 돼요.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자성도 없다 할 정도로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현상계 안에 있는 중생 버러지 하나도 여러분 소홀히 대하시면 안 되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뭔 소리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셔야 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한결같은 위대한 자비심과 미묘한 음성으로 세간에 두루 들어가서 진리를 설명한다. 세간에 보세요. 일체가 텅 비어 있는 줄 알면서도 세간에 모든 세계의 시방세계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중생들한테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게 보살이다.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괴로운데 설명드리고 있는 낙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중생들과 진리를 나누는 게 그런데 따지고 보면 텅 빈 세계가 그렇게 좋으면 텅 빈 세계에 머물지 열반에 머물지 왜 사바세계에 육도윤회하면서 그 짓하고 있냐는 의문이 또 생기겠죠. 그걸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어야 일지보살이라면 이게 통으로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공하대 나는 텅 비어 있지만 참나는 텅 비어 있지만 육도윤회하는 일체 세계에 모두 놔둬서 중생한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이게 일지보살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요요운을 잘 간직하시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요요운을 잘 간직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자 요요운을 잘 간직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자 요요운을 잘 간직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